전혀 모르겠다. 주목하시죠. 하민람 전인모가 선택한 보양식. 랭셀빙. 나도 몰라. 솔드아웃이면 내가 해 먹어야지 어떡할 거야. 나도 그럴 때 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이 정도면 화장실에 남아야 돼. 정황금만. 출발해. 작업실이 있어. 하나, 둘. 우와. 그다음에 레몬 그라스를 칼등으로 두드립니다. 레몬 그라스? 이제 알겠어요. 슬슬 오죠. 이거 태국 쪽인데. 내 손으로 레몬 그라스를 만지게 되면 마려울 줄 모르겠네. 레몬 그라스를? 레몬 그라스. 음식 냄새 날 때. 아니 왜 똥냥궁. 똥냥궁에 들어가는 나무? 맞아 맞아. 아 갈랑가구나 이게. 갈랑가? 갈랑가 알아요? 이거 뭐예요? 아무도 몰라? 갈랑가를 누가 알아? 아 약간 저거 내 그러면 생강 친척인 것 같다고. 대국 요리는 향이야. 무조건. 향으로 먹는 음식. 향으로 하는. 오우. 아 너무 좋아. 고수를 그냥. 모수야? 고수. 진짜? 우와. 무슨 문야리 덥지 지금. 문야리 했다. 저 향이 너무 좋아. 근데 저렇게는 먹는다고? 잘생겼어. 전혀 모르겠어요. 우와. 저거 감자탕 아니에요? 그래. 그렇지 그렇지. 감자탕. 잘라도 이만하니. 자 주목하시죠. 하밀남 전인모가 선택한 보양식. 랭셀입니다. 나도 몰라. 나도 먹어본 적은 있어요. 랭셀. 압구정 맛집이 있어요. 태국 맛집. 이게 있는 요리에요? 못 먹어봤어. 왜 못 먹어봤냐면. 갈 때마다 재료 소진이야. 그래서. 아 인기가 엄청 많구나. 너무 많아서. 내가 세 번 갔는데 다 실패했고. 마지막으로 갔을 때 제일 넓은 게 뭐냐면. 내 앞에 끝났어. 아이고. 어 지금 딱 끝났는데. 그래서 또 똠양꼬 먹어요. 만들어버려야겠다. 만들어버려야겠다. 엠지 세대들한테 돼지 등뼈가 뭐냐 그러면 랭셀이다. 아니. 형이 와서 엠지는 어디서 어디서. 다 이XX야. 다 이XX에 살고 있는 사람들. 확실한 거죠. 솔드아웃이면 내가 해 먹어야지 어떡할 거야. 나도 그럴 때 있어. 이렇게 줄 설 바에는 내가 해 먹자 싶을 때 있어. 이거 뼈 하나만 먹어도 배 터지겠는데? 청양고추. 고수 위에 썰어놓은 거 넣으시고. 고수. 후 냄새 좋아. 오늘은 멍남내 집중력 쪄죠. 장난 아니야. 화면 뚫어지겠다 진짜로. 누나 지금 눈빛 거의 찬성이 형 만났을 때 그 눈빛 나오잖아. 아 그 눈빛이야 진짜. 장난 아니야 지금. 주먹이 더 커졌네. 주먹이 더 커졌네. 왜 이렇게 부었지? 사이즈 보니까 나 한 20초 나오겠다고 하는 거야. 설탕 네 스푼을 두 녀석에게 동시에. 설탕. 아이고. 아니 뭐야. 형식인데 설탕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양이 많아서. 아이 그럼. 양이 많아. 장어 못지않게 냈는데. 얘는 좀 심했고. 스푼하는 스푼. 피시서스. 네 큰 스푼. 이건 네 큰 스푼을. 둘. 괜찮아. 치킨을 갈아 놓은 거야. 치킨을 말려서. 치킨을 갈아 놓은 거야. 치킨을 갈아 놓은 거야. 우리 새고기 다시. 닭고기 다시. 그렇지. 옷은 멋있는데 둘이. 레몬 주스 두. 레몬 주스? 레몬을 갈려고? 레몬 내가 잘 짜는데. 아 너무 짱기게 안 샀다. 아 씨. 기한이 갖고 있는 거 안 샀네. 기한 회사님 꼭 저거 좀 갖다 쓰지. 저 갖다 가세요 형님 이제 안 써요 저. 잘 짜죠? 아니 그거 살 적어도 안 써요. 따라라라. 집안의 모든 걸 다 활용합니다. 레몬드 깎이 들어간 거야. 땡큐. 이건데 이거 어차피 필요는 없어. 어차피 짜는 거 아니야? 그게 뭔가 멍청한 것 없어. 이건 왜 까면 거야. 오 세상에. 오 세상에. 오 세상에 나. 반으로 잘라야 되나? 반으로 잘리고 가야 되는데. 반으로. 이래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아 집이 하는 거 아니야? 예. 으으으으으으으으 저거. 나 진짜ldONE 치과 랩 비명에 비해 그렇게 많이 나거든 됐어 родulations 왜냐면 보양식이기 때문에 그냥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제가 이제 천연 재료만 가지고 좀 사고려고 하는데 그럼 치킨 파우더를 뭐 넣었어요? 치킨 파우더를? 아니 천연 재료인데 치킨 파우더를 왜 넣어? 아 뭐야? 안 들어가 원래 이런 거야? 왜 이래? 아 어떡해 왜 이래? 왜 이래? 저거 담진 마요 괜찮아 내가 먹을 거니까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요리는 확실히 깔끔하게 하는 게 보기 좋네 괜히 깔끔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요리는 그냥 나래 누나가 하는 게 맞는데 그래 아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아니 그 와중에 좀 먹었다 너무 많았어요 이게 믹서기 없어? 믹서기랑 다르죠 아 저게? 다져야 되니까 믹서기는 너무 갈리는 거고 왜? 안 물려 살아있는 거 같아 살아있는 거 같아 너무 끝까지 당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야? 끝 아니고 조금 당기고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야? 그냥 나 같으면 다지겠다 그냥 아 코콘말이 맞네 오우 살짝 당기니까 되는구나 저 표정 왜 이래? 하하 글룡이 울릉해 오! 모양을 원치 나오네 누가 이렇게 해놨어 여기? 어우 피싱 소스 향이 그냥 아주 빨리 자고 다음 날 식당에 빨리 가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게력이 먹고 싶은데 늘 가면 없단 말이에요 일찍 가서 사서 놔두면 되잖아. 어? 뭐 하는 거야? 왜 저러고 찍는 거야, 이분? 어려 보이려고. 나 뭔 줄 알아. 약간 여기 좁아 보이려고. 당연하죠. 브이라인 되잖아. 아, 이유가 그거였어. 그래서 SNS보잖아요. 그럼 우리 나 혼자 산다, SNS보면 입 벌리고 찍은 사람 우리 둘밖에 없어. 레몬그라스 일단 넣으시고. 레몬그라스 아까 뚜렁인 거 넣고. 고수 뿌리를 넣고요. 고수 뿌리를 넣습니다. 뿌리를 넣어요? 갈랑가를 갈랑가. 난 다섯 개, 여섯 개를 넣겠다 이거지. 꽤 많이 들어가네. 잠깐만, 레몬그라스 더 넣자. 다 넣어 그냥. 그래, 다 따른 눈물 넣으시면 돼. 대량하다가 짱나더라고. 넣어, 넣어. 다 먹으니까. 한 은근 좋아. 잘했어요. 자, 양념이 맛술 3스푼. 맛술 3개니까 이거를. 어, 이거 숟가락인데? 다 넣어, 다 넣어. 3스푼? 하나 더. 나 이거 취할 거 같은데. 양이 많잖아. 냄비 사이즈가 달라. 이제 이 장수 마음이 뭔지 알겠더라. 1억 50분이야, 오케이. 1억 50분. 진짜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거 어디다 담지? 담을 데가 없더라고. 이걸 세워야 되는데. 아, 뭐야 이거? 이거 나라의 미식회 때 봤던.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으아, 맛있겠다. 너희들이 뭐 하느냐가 그 다음 주 내가 하는 일이야. 뭐야? 나 온산으로 범벅이 돼버렸네. 어, 허벅. 허벅. 허벅이 있어? 작업실이 있어. 대박이다. 거의 바스키야. 진짜로?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좀 비웃었잖아. 근데 두 번째부터 괜찮더라고. 바스키야? 무스키야. 센스가 있어요. 난 이게 좀 괜찮아. 나 이거 좋았어. 이거 정말 좋았어요. 아니 그리고 좀 계속 늘어. 갈수록.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무스키야 화풍이라는 게 있어. 내가 그 화풍에 갇히려고 그래, 그래서. 아, 자유로움이 없어지고 있어. 저 얼마나 싸웠다고 해서 깨. 저 벌써 갇힐 것도 없어. 뭐 좀 싸운 다음에 깨야지. 자화상?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사진. 저 한라산에 백록단 보고 전기를 받고 잘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좋은 기운이 있어. 우리한테도 좋은 기운이 있어. 나도 한번 그려달라니까. 넌 한 2시간이면 그려. 2시간 밖에 안 걸려? 거의 펜이 커졌어. 아니 대학로에 가서 그래도 한 4시간을 앉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개성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나와요. 지금까지 뭐가 제일 짧았겠지. 제일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제일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머리 색깔을 3번 바꿨어. 왜 오래 걸렸어. 왜 오래 걸렸어. 막힌 거야? 잠깐만 저거 머리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이게 해줘. 맞아 맞아 맞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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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한 소녀들. 형. 본인 이름을 왜. 어? 대박이다. 또 최근에 제일 잘된 걸 들어봤는데. 어쩜 저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지? 나 궁금했어. 어떻게 작업하는지. 작업하는지. 어머어머어머. 아트필름 같다, 약간 좀. 백록담을 위에다 놓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건 백록담을 보는 것 같아. 바로 그냥? 연필 스케치 없이 그냥 바로. 연필 없이 그냥. 망신망신 대로 하고. 진지한데? 웃음기가 하나도 없네요. 과감하네. 요리 딱 해놓고 쉬는 시간에 그림을 그려? 이건 무슨 삶이야. 내 얼굴이니까 그리기 편하네. 미안하지도 않고. 아, 배고파. 아, 저 육조 맛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는구만. 진짜 멋있어. 색감이 진짜 나는 정말 과감하다고 생각해. 색감은 어디서 배운 거야? 주변에서 미술 공부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색이에요. 배우면 저런 색을 안 쓴다. 못 배운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 너무 신선해. 난 좋은 것 같아, 확실히. 그러니까. 그림을 일단 공개하겠습니다. 그림 가져왔어? 네. 이번에는 좀 크네, 그리고. 내 거니까. 네 번째 작품이죠, 네 번째. 네 번째 작품이죠, 네 번째. 하나 둘. 오! 하나 둘. 오! 우와! 오! 여기를 깎았어. 하얀색 눈으로 해서. 그리고 이건 뭐냐 하면. 코콘이랑 같던 퍼스널 컬러. 나의 퍼스널 컬러. 틀어놓은 영상에 이렇게 침투한 거네, 그림에 이렇게. 그렇죠. 밑에는 수염입니까? 털. 전혀 마음은 털 아닙니다. 털이죠. 온천지에 털이 나 있기 때문에. 잘 그렸는데. 아 진짜? 이제 받아들이는 태도가 좀 달라졌어, 사람한테. 이게 이제 돼지 등뼈 삶으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럼 이 작품은 돼지 등뼈인가요? 등뼈를 기다리며. 아 등뼈를 기다리며. 약간 되게 멋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현무가 그린 그림 중에 제일 안 닮은 것 같아. 형이 심하게 닮은 거죠. 형이 심하게 닮은 거죠. 형이 심하게 닮은 거죠. 형 때는 너무 극사실주의였어요. 형이 심하게 닮은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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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또 있네. 밥이 있었다고요? 밥이 나왔어, 저거. 아니, 어디만 열면 밥이 나와요. 아니, 잠깐. 빨리, 빨리, 3분 이렇게 길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김치 올려먹으면 맛있겠다. 와아. 음. 한국 태국 콜라보. 어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나 이성훈 잃었어. 축제다, 축제. 아이고. 야, 김우까지 따라해. 진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상을 공개할 때 잘 생각하세요. 누군가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진짜 좀 앞으로 조심해야 돼. 전현무가 따라갈 수 있으니 조의하세요. 너희들은 나의 레퍼런스. 밥도 밥이 좀 해야 되니까. 아니, 인별을 왜 해야 되는 거야? 저거 만든 의도가 인별이 첫 번째예요. 정답입니다. 너무 궁금한데. 피드를 한번 볼게요. 깜짝 놀랐어. 아, 그러지 말고 늘 검색하지 말고 팔로우를 해. 뭘 네버에 저녁을 찍고 앉았어. 아, 너무하네. 팔로우를 하면 되잖아. 팔로우 안 했어. 저도 안 하셨네요. 오늘 맞팔하자. 오늘 맞팔하자. 야, 우리 다 맞팔하자. 야, 이래서 재료 소진이 되는구나. 아, 참. 내가 본 게 있지. 오, 비주얼이 딱 이렇게. 잠깐만. 누가 장갑을 저렇게 껴? 왜? 목 장갑을 끼고 비닐 장갑을 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물이 자꾸 이렇게 들어왔구나. 나 천재인가 봐. 뭐가 천재인가 봐야. 아, 이거를... 붓는 걸 영상을 찍을 필요는 없겠지? 아유, 붓는 걸 찍어야 돼요. 아, 그래? 딱 부어지는 그 과정을 찍는 거. 그래야 좋아요가 눌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등뼈 옆에 입 벌리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 누가 좋아요? 저는 좋아요가 안 눌렸어. 따라라라라. 이게 바로 벚꽃. 그치, 그치. 따라라라. 지금 찍어, 지금. 너무 좋네. 사진 너무 잘하잖아. 아니, 이제 삼각대 세워서. 우와, 비주얼 미쳐버렸네. 나도 원래 먹을 거 보면서 궁금하지는 않은데, 이거 궁금하다. 이거야, 이거. 이게 플레이팅이야. 오, 크리스마스 같아. 대박이야. 더 써봐야지. 저거 또 각도 봐라, 각도 불안하다, 또. 아유, 아유.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야. 아유, 아유. 아유, 아유. 깨져, 깨져, 깨져. 어떻게 하는 거야? 집어넣고 돌렸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뭐야? 아,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이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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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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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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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뭐 1인극 하는 거예요? 대한노라고 웃으면 돼요. 대한노라고 웃으면 돼요. 포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스타의 노예거든. 아니 먹고 올리면 되잖아 안 돼 안 돼 반응은 보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머나 이거는 해시태그 해야 돼 형 그 핸드폰 좀 줘봐요 샵 버튼 부셔버리겠다 미안해 내 이름 또 올릴게 랭셉 샵 저녁 저야 내가 먼저 누르고 본인 거에 좋아요 본인이 난 무조건 내가 제일 먼저 눌러 이게 또 소스를 많이 올리는 게 또 다른 맛이네 소스를 넣고 하는 거가 다른 맛이야 코드 쿤스트 무든 램지 좋아요 너의 식욕을 늘려줄 음식을 찾았다 아유 아유 귀여워 아 반응 좋아 귀여운 뿜뿜이다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